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사실은 내 생전 처음으로 산 호접란인데요. 호접란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 화분까지 오는 줄 알았는데 화분은 없어요. 화분까지 있는 걸로 봐서 그렇게 배살되는 줄 알았는데 뭐 그래도 와도 비닐포트겠지만 일단 화분이 없기 때문에 페트병으로 물수경 수경대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호접란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동양난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금 관엽식물 위주로 다 사무실이라 다 관엽식물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무실을 단 한 개도 안 키우려 했어요. 그런데 옥상 정원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열 받을 때마다 가서 화초들을 하나씩 하나씩 키우다 보니까 그게 좋았는데 사실 땅을 구하려고 해도 땅도 못 구하고 집을 사자니 그것도 이미 집이 한 채가 아니고 두 채이기 때문에 종부세도 걸리고 취득세 자체도 8%가 넘는다고 하고 아 그리고 돈도 막상 또 없고요. 아 그래서 어떡하나 그러다가 그냥 아는 지인의 땅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화초들을 보러 가는 시간도 아무리 시간을 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서 보면 아이들이 꽃 피어 있으면 꽃 피어 있으면 이쁘고 좋은데 마치 내 새끼를 버리고 온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관엽식물들로 좀 그래도 몇 개 키우려고 집에서 계속 갖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그 사무실에는 양기가 강한 난처가 있어야 된대요. 양이 가장 강한 그래서 동양란을 몇 개 샀고요. 동양란보다는 꽃이 이 화려한 호접란 얘를 샀어요. 그래서 일단 다 풀렀고요. 이게 지금 비닐포트에 돼 있는데요. 얘들은 분해해서 소독하고요. 일단 그걸 먼저 해야 되겠네요. 소독해 가져올게요. 소독하러 가기 전에 이의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요. 이게 지금 파란 이끼가 파랗하기보다는 초록색이죠. 이끼가 꼈고요. 얘를 다 분해해서 마치 수경재배 하듯이 해보려고요. 처음 해보는 거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호접란 이 이끼들을 다 빼내기 위해 제거하기 위해서 유암낙스 약간 탄 물에 소독해 놓고 있어요. 나중에 제거를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제가 얘가 지금 어느 정도로 클지 몰라서 어느 정도 잘라야 될지 모르겠는데 뿌리는 낮은 화분에 있으니까 칭칭 감겨져 있어서 조금 더 클지도 몰라서 좀 크게 잘라 볼게요. 여기 윗선을 자르고요. 그냥 해도 버벅될 텐데 촬영하면서 안 되니까 더 버벅되고 있네요. 가위를 자르고요. 거리로 쓰려고 얘도 한번 구멍을 뻥 내고요. 예전에 중위면 잘르다가 플라스틱 잘르기 잘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잘되네요. 제가 약간 살살 해서 그런가 봐요. 여기든 혹시 위치가 틀린 여기다 놓고 힘이 약해서 그랬나봐요. 무식함은 용감하다고 사실 호접란 지금 처음 키워보는데 원래 꽃이 다 진 다음에 분갈이 하려는데요. 저는 내 식구가 된다는 건 일단 오자마자 분갈이를 다 해요. 혹시라도 그때 상토가 없거나 아니면 무언가가 재료가 준비 안됐거나 아니면 제가 너무너무 바빴을 때만 못하는 거지 원래 키우던 이런 재료들은 다 빼고요 이렇게 보면 또 이것도 연탄분갈이 처럼 이미 키우던 거에 그 유 뭐죠? 이거 이끼 이끼만을 조금 더 넣고 했나봐요. 얘가 원형이 또 보이죠? 그전에 아이들 키웠을 때 이렇게 해서 저기 아이들 키웠겠죠? 이게 처음 이게 그 다음 이건 그 다음에 키운 거고 이 속에 동그란 거는 구입했을 아니 처음 키웠을 당시 제가 산 곳에서 처음부터 키웠을 수도 있고 어디선가 구입해와서 또 키운 거 일수도 있고 잘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저는 이걸 다 제거하고 이 아이들의 뿌리들이 어떻게 됐는지 막 꺾여 있고 뭐 이렇게 빙빙 돌려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아구 그래도 부러뜨렸네 지금 건드려가지고 시간 많이 걸리니까 제가 뺄게요 처음에 왔을 때는 낮은 화분 이라서 뿌리가 얼마나 길지 모르겠 몰랐지만 지금 몸이 이렇게 길잖아요 굉장히 엄청 길죠 저는 그냥 관엽식물이나 그냥 보통 화초들 키우듯이 길이를 자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긴 거는 소독해놨는데 어디갔나 또 찾아야겠네요 제가 하려는 의도는 여기도 뻥 뚫고요 윗면도 방방방방방방 다 구멍을 뚫으려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드릴 펀치가 없어서 잘 못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 여기 여기 구멍 뚫어서 요거 이제 거리화분 내지는 아니면 하여튼 이렇게 하려고 그리고 얘네들을 혹시라도 얘네들이 고정이 안될까봐 고정이 되겠지만 안되면 그때 더 하려고요 음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 이곳에는 농가에다 다 갖다 놨기 때문에 그 철사 그게 없어요 어 또 가위 가져왔는데 가위 또 잊어버렸네 호접란 이라서 꽃이 예쁜데 자꾸 화면에 안잡히게 제가 찍어서 방향을 확 바꿔버렸어요 얘를 자르고요 얘 상한 것 같기도 하고 길이도 길고 그래서 자르고 자르고 다무진은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의 분갈이는 하기 전에는 갈등이 되게 많았어요 그 뭐라 그러지 이 바크 바크로 다 처리하고 바크 대중소로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수태로 해서 할까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것이 여의치 않고 화분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급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호접란 제대로 잘 안 보이네요 여전히 잘 못 찍고 있네 감사합니다